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손을 맞잡습니다. 윤 대통령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과 방산, 인프라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와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폴란드의 협력을 요청하고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적극 공감하며 한국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여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방람회 개최를 위한 폴란드의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파리에서 열렸던 BIE 총회 결과를 설명하자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의 열정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폴란드 입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즉항 노선 개설 이후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 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란드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폴란드 독립을 위해 전사한 이들이 묻힌 곳으로 외국 정상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면 이곳에서 헌화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에 국빈 방문 제도가 없어 윤 대통령의 방문이 공식 방문으로 이뤄졌지만 의전상 국빈급 예우를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